제가 선거에 대해서 선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라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뜻하는 것은 왼쪽이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이 이번에 실시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입니다. 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로부터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그대로 더블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대했기 때문에 좌우의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수묵에 동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딱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입니다. 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보이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값이 교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모집단으로 끌어낸 좌집단 표본집단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갑제나 전규제라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다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사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차이값이 플러스 5.8 마이너스 5.8인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났다. 이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성리님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숫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든 후보별 득표수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5%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김성현 후보와 함께 옮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작업을 되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 선거 부정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25%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25%를 조작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표에서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정하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이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겁니다. 그게 크게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2.5%가 아니고 17.5%만큼 늘린 겁니다. 17.5% 35%만큼 격자를 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선 여러분들 얼마 격자 냈는가 하니까 25%만큼 낸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5%만큼 낸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만큼 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 만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자약한 자들. 그러니까 언제 결정됐느냐. 선거 인수가 확정될 점이 되면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 기획팀들이 이 조작값을 설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직접 진행하는 현장 사람들에게 하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훔쳐 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조악한 한두 줄 정도의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용 PC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조작값도 입력하지만 때로는 투표지 분류기도 활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강서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2014년과 2016년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값이 제로입니다. 2017년 대선은 25%를 조작했고 지방선거는 40%를 조작했고 4.15 총선은 35%를 조작했고 대선은 25%를 조작했고 지방선거는 25%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진행한 분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는 한 30년 정도의 전산 프로그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선거 조작을 다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모든 선거가 지금 다 조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부정선거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인데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이번에 열 번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과 그다음에 대선을 여러분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한국에서는 권력조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선거 부정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에게 표를 몇 표씩 이러면 배분해 주는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지탱될 겁니다. 한 50석에서 70석 정도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양당제 성격을 가지지만 다당제 성격을 가져가지고 적당히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제사회에 얼굴을 세우면서 자기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가지는 그런 체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가는 가장 풍기점이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선거가 바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4월 10일 총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냥 끝자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가지고 양정당이 적당히 견제하는 그런 선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인제는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묘책을 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식은 기존에 9번 8번 사용했던 방식과 좀 다른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전산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그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방식으로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덟 번 사용했던 부정선거 방식을 포기하고 아예 내놓고 가짜 투표자 수를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가 아주 좋은 여러분들 방법을 고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분 뭘 이야기한 거 아닐까 상대방 후보에서는 표를 여러분 빼앗아야 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한쪽에 몰아주게 되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기존의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려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여러분들 뭘 계약했는가 하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기들이 발표하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런 꾀를 낸 겁니다. 그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기존 방법이 아니고 바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인 겁니다. 사전투표율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이름 더해주는 방식을 여러분 고안한 겁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의 15.43%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22.96%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7.49%를 올렸습니다. 뻥튀기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473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쑤셔 넣어주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미리 만들어놓은 3만 7472표 한 표는 잘못 투입된 구부 항목에 들어갔으니까 3만 7472표를 그냥 투표함 속에 쑤셔 넣어가지고 행랑식이니까 사전투표함이 그거를 여러분들 어디를 갖다 뒀는가 하니까 개표수에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하자가 별로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전면 수계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면 수계표가 3번 4번의 이름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게 4번을 3번으로 하고 이게 심사국 수계표를 하겠다 수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개암 투표소에 들어오는 사전투표함이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변함이 없고 더블당 후보의 표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100표면 본인들이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100표를 여러분들 더 얹어줘야 되면 그걸 100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0표 가짜 100표가 여러분들 들어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이 투표 개표소에 여러분들 도착하는 겁니다. 개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표하고 위조표가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 심사부 수계표에서 뭘 합니까 전면 수계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서 쑤셔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조폐공사에서 간 나온 이런 표하고 같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에서 표가 현장에서 집계가 완료가 되면 집계가 완료가 되면 메인 dv로 가기 전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2022년 총선의 선거인 수가 4430만 명 2020년 대전의 44190만 명 선거인 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인 수만 딱 확정되면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몇 프로를 조작할 건지 선거구마다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329만 표 이상 정도가 조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전 투표율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실물로 든 위조 투표지 를 그렇게 되면 총의석수는 더블당의 214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5%를 조작하더라도 203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를 조작하더라도 195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이상만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더블당 단독이 아니더라도 범야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탄핵이나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도권은 전폐입니다. 경기도는 58석 가운데 1석 서울 49석 가운데 3석 인천광역시 13석 가운데 0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애통해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국정원이 밝혀낸 세 가지.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제3의 장소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 선거 결과를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 국정원 감사 어마어마한 감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런 핵폭단급 여러분들 보고서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성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좋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책무인 국가를 보위하고 이게 전혀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남자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내로서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이 지금 5천만 6천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그 양반들의 여러분들 바람이나 소망이나 간절함이나 그 양반들의 여러분들 그런 위기감을 다 묵살하고 결국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기고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앞으로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은 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만 올라가면 대부분 다 꿈을 꾸듯이 사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 세력에게 여러분들 그냥 용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역사적 책임을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이 안 내리죠. 그런 대통령이 그냥 현직에 있다는 거가 제가 1960년생으로 대통령하고 이런 동갑내기고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남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이런 그런 성량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너무 하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본인은 전혀 뭡니까 그냥 딴짓만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입을 싹 닦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내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남자로서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 있는 국민으로서는 윤 대통령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있냐의 이야기죠. 국민과 국민과 국가를 선거를 장악한 체력들에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모른다? 천만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유를 외치는 윤 대통령의 그 표정과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러면서 뭡니까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무슨 전체주의를 외치고 어떻게 이러면서 저렇게 야 정치가 여러분들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기가 찬 겁니다. 조금 전에 후원해 주신 성리님 엔깔메기님 그리고 찬란한 노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가 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를 이렇게 해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들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가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러진다 해 가지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그 흔적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변경할 수 없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해서 여러분들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한 후보한테 뺏고 한 후보한테 더 하고 이번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뻥키게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들한테 특정 정당의 후보한테 다 밀어줘 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를 실시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관위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 밑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소위 토대 근간 대들보는 위조투표지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용지의 정품 진품을 여러분들 보장하는 보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선관위가 인쇄도장으로 가름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씨르다가 선관위 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12월 27일 날 선관위의 투개표 개선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면 수개표가 다 뭡니까 수셔 넣은 위조투표지를 다 수작업으로 한 장 두 장 세는 일입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세는 작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이름 재검표장에서 다 이름들 대법원의 부장판사와 이름들 대법원 직원들이 동원되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실제 이름 투표지들을 다 소각 내지 파쇄시키고 인쇄소에서 만드는 세 투표지를 모두 다 법원에 줘가지고 그걸 다 이름을 샌 겁니다. 정말 미쳐도 이만 미친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취재하지 않고 덮는 한국의 언론인들도 화 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유민이 돼서 본인들이 뭡니까 20년 30년 살기기 때문에 퇴직해가지고 다 처절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때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이름들 부러지뒀는지 그때 이름 다 알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자식들하고 쪽박 차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죠 거래관계 광금물량 세금 준조세 건강보험료 모든 것이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다 수탈 대상이 될 건데 어떻게 자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너무나 명료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아마 공병호 tv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푸정성 그 전문가가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상황이 좀 반전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오늘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잘라서 내보내는 방송들을 단톡방 같은 데도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나라가 아니니까 자기 나라니까 이걸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시 한 30분이나 50분 정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드로 주인공 감사합니다.